나 이대로면 망해 쉽게 볼 게 아니게 곧바로 대회 접수까지는 못해 포기의 본첨만 채 하기엔 돈이 안 된 내 앨범 손이 계산해 볼수록 뱅걸 거기서 1등하면 200이나 한대 고민해봤자 같아 내 행복 이 기회를 잡아야 해 이래저래 막탱이간 상태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 심폐소생을 할 때 표형에게 전화해 80 이상 100 이하 비트들을 다운로너 다운거 동시에 심사위원들의 맘을 당겨 올 수 있게 랩을 해야 해 실패해도 괜찮게 난 답했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간절하다면 다 캣지 아무도 몰라 다 매일 난 답했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간절하다면 다 캣지 간절하다면 다 캣지 아무도 몰라 다 매일 바라보는 장점 다 캣지 하늘에 마까만 걸그게 하늘에 맡겨 하늘에 진짜 나와 비슷하게 긴장한 랩퍼들이 모여있으니까 겁이 나 문득 이건 심오비야 여태 심없이 달린 나의 시급이 과연 얼마일지 인생의 실전이라는 문구 정말 몰랐지 한쪽에서는 입매기하기 시작 요즘에 이게 실감한다는 듯 난 보기 싫어 진짜 애매해지는 입장인지도 외친다 잠올리는 니가 힙합 난 ADHD니까 그냥 솔직히 말할까 절대 빼기 싫어 미장 여기 전부를 염매기기로 C8 그때 불리는 내 번호 난 무대 위로 답했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간절하다면 다 캣지 아무도 몰라 다 매일 난 답했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간절하다면 다 캣지 아무도 몰라 다 매일 결과는 하늘에 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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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찾아온 시상식 순서 참가자들 모두 무대 위로 줄 서 대충 하던 거 아닐 재우는 눈썹 나는 빈손 옆에는 마더 구스 결국 오늘 내가 보여주고 증명한 건 나의 못 능력 자꾸만 머리에 맴돌아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더 맘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늘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더 맘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늘에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.